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다면체입니다. 다면체가 무엇이고 다면체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다면체란 무엇일까요? 삼각불, 사각기둥과 같이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합니다. 다각형과 혼동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각형은 뭐였나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평면도형이었죠. 그래서 이런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다면체라고 하고요. 원기둥, 원뿔, 구는요. 다각형이 아닌 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다면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면체에서요.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다각형을요. 면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을요.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서리라고 하고요.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을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면체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요.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각불은요. 면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4면체가 되겠고요. 삼각기둥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서 5면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면의 개수가 4개면 4면체라고 하고요. 면의 개수가 5개면 5면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전개도를 나타낸 겁니다. 참고로요. 면은 4개 이상이 있어야지만 입체도형이 돼요. 그래서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면체는 4면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면체, 5면체, 6면체는요. 면의 개수에 따라 다면체를 분류한 것인데요. 이번에는 다면체를요.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거예요. 모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요. 두 밑면은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를 각기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N각기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이라고 하고요. 밑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면 사각기둥이라고 하고요. 밑면의 면이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면이 이제 N각형이면요. N각기둥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두 번째로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를요. 각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N각뿔이라고 나타내고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 이렇게 나타내세요. 밑면이 N각형이면요. N각뿔이다 라고 나타냅니다. 각뿔은 각기둥과 다르게 밑면이 한 개겠죠? 세 번째로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을 각뿔 때라고 하는데요. 여기 각뿔이 있어요. 이때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입체도형이 생기죠. 이때 각뿔이 아닌 쪽,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을 각뿔 때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각뿔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사각뿔 때의 전개도는 이렇게 되고요. 밑면이 두 개가 있겠죠? 그리고 높이가 있고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뿔 때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하고요. 밑면이 아닌 면을 옆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각뿔 때의 옆면은요. 모두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뿔의 옆면이 삼각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니까요. 서로 평행한 선분이 생길 거고요. 따라서 사다리꼴이 될 겁니다. 각뿔 때 역시 마찬가지로요.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N각뿔 때라고 말을 하는데요.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뿔 때, 밑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뿔 때, 밑면이 오각형이면 오각뿔 때 이렇게 나타내고요. 밑면이 N각형이면 N각뿔 때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각뿔 때도 각기둥과 마찬가지로 밑면은 두 개가 될 거고요. 각기둥과 한 차이점이 밑면의 모양이요. 서로 합동은 아니겠죠? 이번에는 삼각기둥, 삼각불, 삼각뿔 때에서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보시면 삼각기둥과 삼각뿔, 삼각뿔 때가 있는데요. 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면의 개수는요. 밑면의 개수와 옆면의 개수를 합한 것이 될 건데요. 삼각기둥은요. 옆면이 당연히 세 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면 밑면의 모서리마다 다 옆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더하기 밑면이 두 개니까요. 2가 될 거고요. 삼각뿔은요. 밑면이 한 개죠. 밑면의 도형인 삼각형의 모서리에 전부 다 옆면이 붙어 있을 거니까 3 더하기 1 해서 4개가 될 거고요. 삼각뿔 때도 삼각기둥처럼 마찬가지로 3 더하기 2가 돼서 5개가 될 겁니다. 모서리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각 꼭지점에서 3개가 더 있으니까요. 삼각기둥에서는요. 삼각기둥을 뜻하는 3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될 거고요. 삼각뿔은요. 3 곱하기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6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밑면이 한 개니까요. 밑면의 모서리의 개수에다가 각 꼭지점에서 나오는 옆면의 모서리 개수까지 해서 3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삼각뿔 때도 삼각기둥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3 해서 9개가 될 겁니다. 꼭지점의 개수는요. 밑면이 두 개니까요. 삼각기둥은 3 곱하기 2 해서 6개고요. 삼각뿔은요. 밑면이 한 개죠. 그래서 밑면의 꼭지점의 개수에 뿌리니까요. 여기 꼭지점 하나 더 있죠. 3 더하기 1 해서 4개가 될 거고요. 삼각뿔 때도 삼각기둥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를 해서 6개가 될 겁니다. 즉, 다면체의 모양에 따라서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n각기둥은요. 면의 개수가요. n각기둥인 n 더하기 2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옆면이 n개가 있을 거고요. 밑면이 두 개가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n각뿔은요. n 더하기 1이 되죠. 왜냐하면 밑면이 한 개이기 때문에 n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n각뿔 때는요. n각기둥과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n각뿔 때는 밑면의 모양이 서로 다른 거지. n각기둥과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가 다 일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각기둥과 각뿔 때는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가 각각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의 개수를 보면 n각기둥은 n 곱하기 3을 해서 3n개 이렇게 되고요. n각뿔은요. 2n개 이렇게 되고요. n각뿔 때도 마찬가지로 3n개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의 개수는요. 밑면이 두 개니까요. 2n개 이렇게 되고요. n각뿔은요. 밑면의 꼭지점인 n개에다가요. 맨 위에 뿔의 꼭지점 하나 있죠. 그래서 n 더하기 1개가 되고요. n각뿔 때도 2n개 이렇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다면체를 배웠어요.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인 입체도형이고요. 둘러싸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이렇게 나누었고요. 다면체를 모양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주었는데요. 먼저 각기둥은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뿔은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였습니다. 세 번째로 각뿔 때는요.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요. 각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을 각뿔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각각 이렇게 되고요. 밑면의 개수를 보면 각기둥과 각뿔 때는 2개였죠. 그리고 각뿔은요. 1개였어요. 옆면의 모양이요. 각기둥은 직사각형이었고요. 각뿔은 삼각형이었고요. 각뿔 때는 사다리꼴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